안녕하세요 장호준 입니다 오늘 요게 이제 나온 대로 장비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도구는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구 없이 뭔가를 한다 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예 땅을 팔려고 해도 요리를 하려고 해도 뭐 필요한 삽 이라든지 뭐 칼 이라든지 이런 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음악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이제 장비들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뭐 눈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기도 합니다만 그 도구라는 것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는 거에 이 필요한 음 그러니까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제 많이 놓치는 분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도구의 중요성에 너무 꽃 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뭔가를 해 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 마스터링 무슨 뭐 외국의 뭐 유명한 마스터링 에서 그냥 그 시그널 체인을 지나만 가도 사운드가 좋아해 치고 그러니까 나무라 음 뭐 아무 컨트롤 안 해도 물론 이제 그게 사람의 경험이라 어떤 기술적인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또 이제 뭐 ai 처럼 해서 그 귀에 우리 등천감 곡 곡 선처럼 귀에 적응 돼 돼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사운드로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 가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공식을 통과하면 은 괜찮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에 의해서 뭔가 사운드가 바뀌어 질 것 같더라는 근데 그게 그걸 그냥 그렇다고 그 그 누구도 그냥 그거를 모니터링 이라 아니면 확인을 안 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에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들을 뭐 확실하게 파악해서 작업하실 테니까 도구 중요합니다 장비도 중요합니다 4 그래 근데 음 분명한 것은 그 도구와 장비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작업에 진짜 필요한 도구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제 유튜브 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고 또 공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부 공부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말에 원래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이제 예 우리의 인간적인 그 부분에 의해서 그게 좀 힘드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좀 더 즐겁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잘 쓰기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과정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비용을 들여서 그분을 내 걸로 만들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장비가 도구고 뭐 경험들이 고 공부고 뭐 이론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4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한 장비 만큼만 있어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장비를 내가 투자를 해서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뭐 모니터 프리 마이크 조조에서 다 샀는데 이걸 과연 내가 천만원 이라는 투자금을 우리가 경제의 기본 개념은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금주 저거나 건물 주거나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뭐 그건 예외로 하고 뭐 취미로 일하시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벌어온 돈 다 좋은거 재택하는 셈 치고 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에 그럼 천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그거를 다음 달에 내가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음 벌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 라면 은 음 굳이 엄청나게 뭐 투자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예 뭐 우리 차 좋은거 사가지고 맨날 할부금 내느라고 뻑뻑하고 뭐 차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 들이 그게 돈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 돈 뜻 돈 때문에 힘들어 지니까 그런 거죠 자 좋은 장비들은 많아요 좋은 장비들은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예 좋은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도구 나한테 필요한 도구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제 알아 가는게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리사의 칼이 엄청나게 좋겠지만 요리사의 실력이 더 중요한 거고 예 뭐 그러니까 도구가 없다면 면은 아니 뭐 진수성 차량 다 차려 놨는데 놨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은 뭐 다른 걸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구가 여러분의 기준 만큼 어떻게 잘 쓰여 질 수 있는가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뭐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최근에는 이제 좀 불경기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괜히 뭐 아웃보드나 뭐 프리앰프라이 이런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랩탑이나 뭐 이런거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DAW도 많은 거고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플러그인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아웃보드들을 다 대체하는 뭐 뭐 대체하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고 더 좋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돈도 줄이고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고 즐겁게 일할 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누리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